1대1 피지컬 테스트입니다. 오늘 피지컬 테스트는 상체 근력 또 하체 근력 코어 힘까지 확인할 수 있는 1대1 다리 씨름. 근력 대결의 끝판왕입니다. 그렇습니다. 1대1 다리 씨름입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상체와 하체 전신의 힘을 겨루는 거기 때문에 또 남자들의 자존심도 걸려 있는 문제고. 첫 번째 대결 윤동식, 줄리엔 강이. 첫 대결부터 셋업. 몸 쓰는 건 지면 안 돼. 형 반칙해. 역삼영 매치, 역삼영 매치. 역삼 매치. 줄리엔 강이 계속 끈 풀고 있다가 윤동식 호병하니까. 끈을 묶습니다. 줄리엔 강 정도는 끈 안 묶어도 되지. 줄리엔 강 봐봐, 몸 봐봐. 근데 체중에서 차이가 나서. 팔이 엄청 길어. 줄을 양쪽으로 잡으세요. 줄을 잡으세요. 줄 잡으시고. 줄을 갖고 해요? 어떻게 한 거지? 지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게 된다고? 일어나게 돼 있어, 지면. 그렇네, 끌려가니까. 그렇지. 이것도 자기가 상체 싸움이네. 다리 붙이시고 발바닥 붙이시고 발바닥 붙이고. 여기 가운데로. 좀 더 나세요. 좀 더 누우세요. 여기 가운데 와야 됩니다. 가운데 와야 됩니다. 조금 낮으세요. 조금만 낮으세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삿밭 싸움 너무하시네요. 삿밭 싸움이 치열한데요? 흉흉하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밧줄 한번 내렸잖아요. 동식이 밧줄만 보면 기어 올라가거든요. 미쳐요. 밧줄은 이거예요. 타잔이죠, 타잔. 밧줄 동식. 동식이 세지, 이건? 형, 이거 아구 힘도 엄청 좋잖아요. 그러니까 유도, 유도는 안 넣었잖아요. 그렇지. 그래, 그래. 뺏어, 뺏어. 안 방어라, 안 방어. 그렇지. 그렇지. 자, 준비. 됐습니까? 긴장감. 윤도수, 줄리엠강. 파이팅. 준비. 놓치네요, 놓치네요. 놓치네요, 놓치네요. 다리 펼쳐졌어요, 다리 펼쳐졌어요. 더, 더, 더. 야, 틀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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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미 끝났어, 딸래 갔잖아. 이거는 뭐. 윤동식 살아납니다. 윤동식 살아납니다. 윤동식 엉덩이. 윤동식 엉덩이, 윤동식 엉덩이. 윤동식 엉덩이. 윤동식. 주거니, 박벌이. 윤동식, 윤동식. 파이팅. 윤동식. 윤동식. 줄리안 강 승리. 줄리안 강이. 줄리안 강이 11. 손 안 아파? 안 돼, 안 돼. 안 된대, 동식. 안 된대, 안 된대. 이거 잡는 힘이 형이 최고인데. 이거 봐. 다 벗겼어, 형 거. 다 벗겼어, 형 거. 1대0으로 우리 여의도블락스가 앞서갑니다. 다음. 친구끼리 나오는 거예요. 현주엽, 도경환. 현주엽, 도경환. 주엽이랑 도경환이야? 경환아, 여기서 보여줘야 돼. VVP야. 경환아, 보여줘야 돼, 여기서. 무통, 무통, 도경환. 급이 안 맞는데. 주엽이 형. 무통, 무통, 도경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거 차이가 너무... 장갑들 주세요, 장갑. 장갑. 이거 저... 괜찮겠어? 도경환도 나름 힘이 있어요. 발을 굽히시고. 좋아요, 잡으시고. 여기 가운데입니다. 그렇죠, 손을 묶고. 안 묶어도 되겠어요? 그냥 갑니까? 여기는 묶었는데. 현주엽, 도경환. 도경환. 도경환 엉덩이. 도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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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구나. 현주엽 승리. 현주엽 승리. 인정, 인정, 인정.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좋아서, 좋아서. 어깨표, 어깨표. 잘했어. 이번에는 조세호, 안정환. 정환이 형 보여주세요, 정환이 형. 진짜 이거 체격.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A 나오지. 어떻게, 자신 있습니까? 예전과는 좀 달라졌죠. 예전과는 달라졌죠. 예전과는 달라졌죠. 예전과는 달라졌죠. 예전과는 달라졌어. 이 형이 기대되는데? 새호, 새호 헬스 많이 해가지고. 앉아봐, 앉아봐. 이쪽은 좀 뒤로 더 가시고. 다리를, 다리를 맞닿아서. 묶어도 되고. 이렇게 묶겠습니다. 묶어도 됩니다, 묶어도 됩니다. 여기 가운데고요. 조심스럽게 한번. 네, 조심스럽게. 언제 한번 이겨보겠어요. 미안한데 너 몸이 안 좋냐? 왜요, 왜요? 지난주, 지난주 이후로. 제가 오른쪽 무릎에. 리핑을 했어요. 발라봤어요. 사슬에만 이렇게 많이 나. 매운 향이야. 매운 향. 안정환, 조세호. 그래도 이길라 그러나 봐. 새호, 파이팅! 잠깐만, 너 찐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동생이 실수하면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하트, 하트, 하트 써. 이 형 세네. 뭐야, 조세호 뭐야. 뭐야. 바로 일어나. 에스커레이터야, 에스커레이터. 왜 이렇게 다소고탕이 일어나요? 동생이 실수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하트, 하트, 하트 써. 이 형 세네. 뭐야, 조세호 뭐야. 왜 이렇게 다소고탕이 일어나요? 팔도 못하잖아요, 팔도. 안정환 승리입니다. 체격 차이가 나잖아. 다음. 김병현 허웅. 너 봐주지 마. 너 봐주지 마. 너 일부러. 봐주지 마, 너. 동생 봐주지 마. 너 진짜 봐주면 안 된다. 김병현 허웅. 동생이라고 대충 하지 마. 형제끼리의 대결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좀 한번. 바로 넘겨라. 바로 넘겨라.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자, 다리.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다리, 나 다리 짧다고 넘기지 마. 신경 쓰지 마. 병현이, 병현이 힘 세. 그래. 150을 넘게 던졌던 강석구 투수야. 봐주면 안 돼. 병현이가 힘이 진짜 세. 세. 맞아요, 병현이 형 힘 세. 하체 좋다니까. 병현이가 이거 지면 진짜 봐주는 거야. 그렇죠. 준비, 준비.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양아들이 났네. 이겼으면 좋겠대요. 힘 봐. 웅이와 현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 김용현아. 내 김용현아. 야, 허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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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웅. 야, 김용현. 야, 오케이, 오케이. 병현아. 병현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5, 4, 3. 5, 4, 3, 2. 이 갔다, 이 갔다. 오케이. 허웅 승리. 허웅이 세네요. 확실히 셉니다. 현역이 세요, 현역이 셉니다. 근데 현역은 못 이기지. 이현이 진짜 이거. 허가내로 들어올 생각하지 마노. 이렇게 되면 2대2. 2대2 동점. 다음. 2대2. 이동국, 최민호. 이거, 이거, 이거. 재밌겠다. 체급 차이가 나는데. 윗하고. 동국이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 동국아, 샤이니 팬들 조심해라. 그러니까. 민호 팬들이 많아서. 이기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확실히 하체가. 동국이 아주 현역이야, 쟤. 몸 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한번 일로 딱 날아갈 것 같은. 낙하 지점. 앉으시고, 앉으시고 일단은. 발바닥을 마주 대세요. 동국아. 길게 봐. 길게 봐야죠. 길게 봐라. 지금 2대2예요. 전체 스코어 2대2. 스타트 네가 잘해야 돼, 지금. 땡겨. 무조건 이겨야지. 이동국, 최민호. 뭐야, 뭐야. 뭐야, 동국아. 뭐야, 동국아. 동국이 왜 그래, 어머, 어머. 동국아, 장난 그만해, 이제. 동국아. 어머, 어머, 어머. 그렇지. 우와. 참다, 왜 그래. 안 된다니까. 아니, 왜요. 동국아. 동국아.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얘 다섯을 났어, 얘 다섯을. 축구 선수분들 하체가. 그러니까. 최민호 이기는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민호가. 봐주셨어요, 봐주셨어요. 역시 우리 좁쟁이들. 잘해. 이번에는 김동현, 던밀슨. 황동현 파이팅. 황동현 파이팅. 황동현. 황동현, 김동현. 동현아, 너 예능하지 마라. 예능하지 마. 예능하지 마. 안 웃겨도 돼. 힘쓰는 건 예능 아니야. 힘쓰는 건 진지하게. 집에서 난리야, 집에서. 그만 주제라고. 던밀슨의 본명이 황동현이에요. 동현들끼리 대결입니다. 황동현, 김동현. 사리에 앉아주시고. 겁나고 좀 떨리네요. 차사. 편하다, 이 느낌. 매트 느낌 편해. 조금만 뒤로 더 가주시고. 제가요? 발바닥. 다리가 되게 두꺼워. 살이에요, 다 살. 발바닥.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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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Kurt정현 던밀스. 아!! 뒤에 사람 잘 받아요. 으아 Soul아.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vous trouvez... 동현아, 저쪽에는 받아줄 사람 없다. 김동현 대 던베이스. 동현이. 동현이. 이건 동현이가 이겼지? 뭐야. 저렇게 되면 허리 다쳐. 그렇지, 그렇지. 동현이 안 돼, 안 돼. 동현이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너 자꾸 혼자 예능할 거야? 팔이 아파, 팔이 아파. 팔이 뼈가 아파서, 뼈가 아파서. 팔이 아파, 팔이. 내가 이겼다니. 에이, 내가 해도 이기겠다. 내가 해도 이기겠다. 내가 해도 이기겠어. 아니, 이거. 던베이스 승리입니다. 던베이스 승리. 파이팅! 이렇게 되면 3 대 3. 남은 대결은 3판 남아 있습니다. 다음 대결은 이영택, 김환. 이영택, 김환. 이걸 이겨야죠. 비즈컴이 이길 수밖에 없어. 이승복 굉장히 중요해요. 3 대 3이죠? 네, 3 대 3입니다. 형택이 웃기지 마. 어? 중요한 판에서는 내가 잘하죠. 아, 이거. 장갑이, 장갑이 늘어났어. 아, 뭐 이렇게 많이 따지네요. 형택이 형 테니스 칠 때도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장갑이 늘어났어, 늘어나서. 장갑이 늘어났어요. 까다로워, 까다로워. 자, 이형택. 김환.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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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그렇지. 몰라, 몰라, 몰라. 화이팅. 그만, 그만, 오케이.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경태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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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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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환술리. 김환술리. 와, 형택이 힘 좋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진짜 형택이 힘 좋다,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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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치워, 저기 치워. 너무 아파. 끌고 와, 끌고 와. 답답하다, 얘들아. 끌고 와, 끌고 와, 끌고 와. 야. 팔 넘어가 봐. 여기 아프잖아. 해봐, 해봐. 팔 넘어가. 입아, 입아. 나도 이리, 나도 이리 있다니까. 이제 4대3입니다. 4대3. 다음은 홍성흔 라이머. 야, 여기도 빅매치다. 오, 뭔 봐, 뭔 봐. 오우. 오우, 오우, 오우. 탈뚜기. 화가 많이 났어. 야, 이것도, 이것도 모르고 그래. 오케이. 여기 빅매치. 라이머가 이면 끝나요. 형 지면 끝이야, 우리. 어?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와이프들 또 자손심대결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아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야, 힘 좀 줘.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고. 자, 발바닥, 발바닥 맡아주세요. 저 대결하기 전에 아내들에게 한마디씩 하고 하죠. 그럴까요? 아내에게 한마디. 저 카메라 보이죠? 정임 씨. 이 승부만큼 꼭 이기고 들어갈게요. 자, 라이머도 아내에게. 여보, 보고 있지? 계속 봐봐, 누가 이기나. 자, 이거 잡은 거 봐. 팔도기. 와, 승부욕 장난 아니야. 여기서 라이머가 이기면 승부 끝납니다. 홍성훈이 이기면 마지막 결승까지. 자, 홍성훈, 라이머. 라이머 승부. 야, 날라갔어, 날라갔어. 날라갔어. 용만이 형 해보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정임아, 미안해. 정임아, 미안해. 정임아, 미안해. 성훈이 형 진짜 힘 좋은 형인데. 역시.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결이 김용만, 이휘재였거든요. 어떻게. 봐야죠, 봐야죠. 볼래요? 보고 싶어요. 이거 꿈의 경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3점, 3점. 3점, 3점. 좋아요, 3점. 3점 걸었는데 3가 좋다. 이휘재, 김용만. 3점. 어깨가 고겁습니다, 어깨가. 3점 걸어. 이 형 너무 무거워. 너나 나나 비슷해, 그런데. 나 70kg야, 지금. 김용만은요? 내가 4년 전에 70kg야. 조금 벌었어, 조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운동 좀 했어, 휘재 형. 있어, 있어. 묶어요. 이거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뭘 이렇게 많이 엮어. 형, 거의 마귀 잡자. 알았어, 알았어. 됐습니다. 다 묶었어요? 됐습니다. 자세, 자세 완전 좋아요. 자세 진짜 좋아요. 형 찐으로 하는 거야? 형 예능이잖아. 재밌게 하자. 재밌게 하자. 야, 이렇게 하자. 왔다 갔다 하고. 어, 왔다 갔다. 시뮬레이션 어떻게 해? 왔다 갔다. 나부터 들어가? 그렇지. 난 널 믿는 거지. 마지막 승부. 누가 승자가 될까요? 왔다. 당겼어. 아, 김용만. 김용만. 몰라. 아니, 약속이 달라. 걸려들었다. 걸려들었다. 아니, 약속이 다르잖아. 약속이 달라. 더, 더, 더. 김용만, 김용만. 자, 더, 더, 더. 김용만, 김용만. 안 돼. 안 돼. 김용만. 야, 예능이잖아, 예능이잖아. 예능이잖아. 잠깐만, 잠깐만. 예능이잖아. 1위 재승리. 2위 재승리. 아, 부족했어. 저치고 안 눌러. 쌌다 들어내, 이거. 깔끔하게. 아, 승리야, 승리야, 승리야. 여의도 블락스 승리.